여당에선 이 사람의 거취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.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.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나 부위원장이 오해를 일으켜 유감스럽다며 몸을 낮췄습니다.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건지, 아니면 급한 불만 끈 건지 궁금해집니다. 한수아 기자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. 지난 6일 대통령실은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저출산 정책을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했습니다.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나 의원의 당권 행보에 부정적이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. 주말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해온 나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실 우려를 10분 이해한다며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. 친윤계 등 당 일각의 불출마 종용에 대해서는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당초 다음 주 초 출마 여부를 결정하려던 나 부위원장은 결정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 다른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. 청년 정치 모임 발족식에 참석한 김기현 의원은 나 부위원장을 향한 불출마 압박을 이어갔습니다. 내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안철수 의원은 윤신파리가 아닌 윤임 후보가 되겠다며 친윤계 김 의원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.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치 모임 발사항 한글자막 by 한효정